자, 카메라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카메라 보시고요.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죠? 네. 날씨가 와, 매우 춥습니다, 밖에는. 근데 우리, 뭐야, 조예 씨는 네, 네. 추운 날씨를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아, 네, 저는요. 여자라서요. 네, 추위를 타지 않는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하나도 아무데나 내놔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렇다고 외로만 안 되죠. 여러분들도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시면 추위도 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는 이제 추위에서 아쉬운 시간을 마무리 해드릴 것 같아요. 네, 네. 뭐 열기가 뜨거운데 네. 또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네. 하여튼 우리 실버TV 애청자 여러분 올겨울 추위 극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네. 또 우리 실버TV 플로터 대행진 열심히 애청해 주시고 그러니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 네, 남자 해주시고 네. 네. 카메라를 좀 더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카메라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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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을 세워진 그 날로 별을 두고 가는데 내 떠난 국가의 권력이 많다 뺏기 못할 사연 두고 떠난 사랑을 이렇게 밤을 세워 보여야 뺏기 못한 그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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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승 뺏기 못한 그 이승